비즈투데이입니다. 한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전시회 파리 에어쇼에서 우주분야의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서 한화 에어로시스템, 한화시스템 통합 전시관을 만들고 스페이스존과 에어모빌리티 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파리 에어쇼를 통해 한화 우주산업 밸류체인의 역량과 시너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탄소중립경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회소해 재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림막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아크릴 수지 등 수입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원료지만, 배출할 때 재질 분류가 용이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플라스틱 재집협회와 연무협약을 맺고, 1톤을 재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2.75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새로운 감사자문위원 23명을 위촉했습니다. 한전감사자문위는 주요 정책과 사업성과 평가, 리스크관리, 안전관리, 국민 옴부즈만 등 4개로 구성됩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감사 사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문위원들의 가감 없는 재원을 당부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23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조성과 우수은재 채용을 위한 행사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며, 만 18세 이상 대학생과 일반인이 대상입니다. 오는 30일 온라인 예선과 다음 달 7일 오프라인 본선이 각각 진행되며, 1등에게는 최신형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공되는 등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됩니다.